안녕하세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회복이라 함은 곧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훈련에서 손상된 근육과 쌓인 피로로부터 회복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회복의 의미는 이전 훈련으로 더의 회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회복의 중요성은 다음 훈련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든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훈련의 피로를 회복함과 동시에 다음 훈련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복에 힘쓰고 컨디션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회복을 위해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공유해볼까 합니다. 첫번째는 수면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수면에서 컨디션이 좌우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특히 수면의 양과 질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너무 늦게 자지 않고 낮잠을 포함해서 하루에 여덟에서 열 시간은 자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영향입니다. 보디빌딩을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제한하거나 덜 먹는 것보단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 한때는 매크로를 사용하긴 했는데 너무 강박 같은 것들에 시달리는 것 같아서 아침 포함 하루 서너 끼를 충분히 먹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우나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취향과 경험적인 부분인데요. 저는 원래 사우나를 즐겨하는 편이라서 사흘에 한 번은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잠시 다니지 않았던 적도 있었는데 확실히 육체 피로를 포함한 심신의 피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사우나에 가면 냉온탕 슈퍼세트로 3세트하고 건식 사우나와 냉탕을 번갈다 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회복 방법이고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운동 전후가 아니라면 귀찮을 때가 많긴 하지만 확실히 해주고 안해주고의 차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칭의 경우 근육들을 쭉 늘려주면서 혈행을 돕는 것이 회복에 좋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외에 저는 잘 하지는 않지만 유산소 운동도 회복을 돕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주 근시한적인 관점에선 유산소는 근성장과 부딪힌다고는 하지만 장기간 멀리 봤을 땐 회복력 자체를 키워줄 수도 있고 당장의 훈련 피로도를 회복할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가벼운 조깅 정도는 혈행을 활성화시키고 회복에 도움됩니다. 여기까지 피로도 회복으로부터 추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서둘 말씀드렸듯이 지난 훈련으로부터의 회복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다음 훈련에 대한 준비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언급한 내용 외에도 회복에 충분히 투자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컨디션은 곧 강한 훈련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